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오늘은 다섯번째 시간이고요. 계속해서 부정사를 살펴볼 거고 지난 시간까지는 명사적 용법과 형용사적 용법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부사적 용법을 살펴볼 겁니다. 부사적 용법은 뭐예요?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뭘로 쓰인다는 거죠?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바로 부사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사는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죠? 부사는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냐면 바로 수식어구의 기능을 하죠. 수식어구의 기능을 해서 얘가 뭐를 꾸며주냐면 형용사를 수식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같은 부사를 수식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동사를 수식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문장 전체를 수식해 주기도 합니다. 투부정사가 얘네들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겠죠. 학창시절에 많이 외웠죠? 형부동문이라고 그러죠? 부사는 형부동문을 수식한다. 이런 거 많이 여러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사적 용법은 개별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예문을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본 예문에서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얘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거든요. 목적. 목적은 해석할 때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you must work hard죠? 너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끊어줘야 됩니다. 그쵸? 이 to succeed는 뭡니까? 바로 성공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이때 이 to succeed는 아마 이 워크를 꾸며주는 거죠. 성공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되셨죠? 자, 이렇게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쓰인 to 부정사는요. 앞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앞에 to succeed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you must work hard 라고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다 컨바를 써주면 좋겠죠? 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이거는 감정의 원인이에요. 감정을 나타내는 말 뒤에 to 부정사가 붙으면 그 to 부정사는 앞에 있는 감정에 있는 말의 그 원인을 설명해 주는 거죠. I'm glad이에요. 나는 기쁘죠? 네, glad라는 형용사가 지금 앞에 나왔죠. 자, 그리고 뒤에 to heal of your success에요. 너의 성공에 대해서, 히어로브는 뭐예요? 뭐뭇에 대해서 듣다죠? 뭐뭇에 대해서 듣다 할 때 about을 안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ob를 쓰기도 해요. 너의 성공에 대해서 들으니 기쁘다죠. 그쵸? 이때 이 to heal of your success가 앞에 있는 형용사 glad를 꾸며주네요.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얘는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쵸? 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은 이 세 번째 예문은 결과입니다. 결과예요. 만약에 얘를 목적처럼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to be 90 years old니까 90살이 되기 위해서 그는 살았다. 이러면 좀 이상하죠? 90살이 되기 위해서 막 사는 거죠. 그쵸? 91살도 아니고 무조건 90살만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있나요? 이런 사람이? 이건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때는 순차적으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살았는데 90살까지 살았다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가 살았는데 결국에는 90살이 된 거죠. 아시겠죠? 그가 살다 보니까 90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의 그 투부정사, 부사정용법 중에 이렇게 쓰일 때는 주로 무의지 동사와 함께 쓰인다라고 옛날 문법책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산다는 것은 내가 막 의지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무의지 동사, 의지가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동사와 투부정사의 결과용법이 자주 쓰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정도만 그냥 알고 계세요. 막 외우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꼭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네 번째 예문은요. 판단이에요. 판단. 해석할 땐 뭐뭐 하다니라는 말이 되겠죠. 주로 추측의 조동사. 그리고 또 뭔가 판단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들과 많이 자주 사용됩니다. 여기서 끊어줘야 되는데 앞에 해석 보시면 He must be a fool. 그는 바보여야만 한다가 아니라 바보임에 틀림없다죠. must는 강한 추측을 나타낼 때가 있잖아요. 강한 추측. 그렇죠?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그는 바보임에 틀림없어. 뭐 하다니? to say so. 그렇게 말하다니. 그렇죠?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 그리고 바보라든지 천재라든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표현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판단의 근거로써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다니. 뭐뭐 하다니.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이거는 단순 형용사 수식이에요. 단순 형용사 수식. 예, 아까 전에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수식할 때는 이 투부정사가 감정의 원인인데 이때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형용사를 수식할 때도 투부정사가 부사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서 꾸며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 뭐뭐 하다니.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강이 위험하대요. 그렇죠? 뭐뭐 하기에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 하기에. 그렇죠? 베이스인이니까 안에서 베이스. 그 이 목욕하기에. 씻기에. 씻기에는 위험하대요. 강이. 그렇죠?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2번에서는 또 약간 더 이렇게 좀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또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we eat to live 고 not live to eat 이에요. 자, 이건 목적이죠. 자, 이렇게 끊어줘야 됩니다. 자,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죠. 그렇죠? 뭐가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네, 뭐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목적입니다. 자, 밑에는요. I was shocked죠. 이거는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렇죠? 네,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 뒤에는 뭐예요? 감정의 원인이죠. 그래서 그 광경을. 그렇죠? see the sight니까. 그 광경을 봤기 때문에 나는 충격을 먹은 거죠. 되셨죠? 네. 자, 그리고 밑에는 결과예요. 결과. he grew up. 무의지 동사죠. 어떤 의지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자라는 건. 그가 자라서 결국 to be a fine youth 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그러한 젊은이가 됐다. 그렇죠? 또는 건강한 젊은이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라서 건강한 젊은이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도 좀 한번 넘어갈게요. 자, he worked hard죠? 자, 그런데 이거는 좀 별표 칠게요. 여러분, only to는요. only to. 얘는요. 결과 용법이긴 한데 얘는 but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ut. 그렇죠?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에는 fail, 실패했어요. 되셨습니까? only to 하면은요. but이에요. 약간 그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주로 나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에는 fail, 실패했다. 이것도 결과예요. 아시겠습니까? only to 하면 결과. 자,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됩니다. 투부정사의 부정은 바로 앞에다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never가 붙은 건데 자, he left his home이에요. 그의 가정을 떠났죠, 그가. 그래서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가 그의 가정을 떠났고 그래서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결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거 보시면은요. 아, 요거는요. 그, 이제 책에서는 결과처럼 해석을 했는데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사적 용법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what have I done이에요. 내가 뭘 했냐 이런 얘기죠. 내가 뭘 했냐 또는 내가 뭘 해왔냐가 되겠죠? 예, have done이니까 내가 뭘 했냐라는 거예요. 자, to be treated like this예요. 자, 이처럼 대우받는, 그렇죠? 이처럼 대우받을, 제가 봤을 땐 형용사정일법 같아요. what 정도를 수식해 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처럼 대우받을, 내가 뭘 했냐, 그렇죠? 내가 뭘 해서 이렇게 대우받니라는 결과로 보셔도 되고요. 내가 이렇게 대우받을 만한 무언가를 내가 했니 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책에서는 결과로 나왔어요. 내가 뭘 했습니까? 뭘 했기에 이렇게 대우받습니까? 그렇죠? be treated니까 대우하다가 아니라 대우받다가 되는 거죠. 수동태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단순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죠. 뒤에 투부정사가 he is difficult to please예요. 여러분, please가 무슨 뜻이죠? 앞에서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얘가 기쁘게 하다잖아요. 기쁘게 하다인데 이게 약간 뉘앙스가 기쁘게 하다 해서 비위를 맞추다의 뜻이 있습니다. 비위를 맞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비위를 맞추기에 어려운 사람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두 문장 더 볼게요. 자, he was foolish이에요. 그쵸? 그가 어떻습니까? 바보 같죠? 아까 전에 제가 앞에서 뭐 천재 같다, 바보 같다, 뭔가 이렇게 누군가를 판단하는 내용이 나오고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은 판단의 근거죠? 뭐뭐 하다니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agree to the proposal이니까 이 제안에 동의하다니 그는 바보다, 바보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다음 것도 좀 별표를 쳐야 됩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 다루지 않았는데 어, 투부정사가요 그, if의 대용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if의 대용으로 자, 보시면은 you would be called a fool 너는 바보로 불려질 것이다. 그쵸? to do such a thing 그러한 일을 한다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더 매끄럽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주절에 이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는 그쵸? 가정법 과거의 문형이 이어지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 있는 이 투부정사는 조건절처럼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풀어 쓰게 되면 어떻게 풀어 쓸 수 있어요? if 그쵸? if you do가 아니라 did가 되겠죠. 그쵸? 예,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가 나와야 뒤에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는 거니까 if you did 어 did such a thing이죠. 그쵸? search a thing 그래서 너가 그런 일을 어, 한다면 그쵸? 너는 바보로 불려질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투부정사도 이렇게 if절의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조건으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어, 지금까지 배운 거를 좀 복습을 해볼게요. 자, curiosity예요. 이게 뭡니까? 호기심이죠. 호기심 호기심이라는 것은 종종 seems greatest 아주 되게 위대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쵸? 예, 언제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까? during the early years 어린 시절의 어린 시절의 그 초기 기간 동안 어릴 때도 아주 어릴 때를 말하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는 호기심이 아주 큰 것처럼 종종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통 노멀 차일드는요. is puzzled 퍼즐은 무슨 말입니까? 어리둥절하게 하다인데 피피니까 어리둥절한 거죠. 이 지금 차일드가 이 보통의 아이는 아주 그냥 어리둥절함을 당하는 거죠. 뭐에 의해서? 많은 것들에 의해서 근데 그 많은 것들은 뭐예요? 예, 바로 그 아이 주변에 있는 그쵸? 자, 그리고 그는 턴투예요. 턴투하게 되면은 이게 의지하다 의존하다 의 뜻입니다. 의지하다 의존하다 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부모에게 의지하고 의존한대요. 그 다음에 투부정서 나왔네요. 이거는 목적이 되겠죠. 뭐뭐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To satisfy his curiosity 바로 그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의 부모에게 의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satisfy 단어가 나왔으니까 요거랑 동의어 하나만 드리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하나가 있는데 gratify 그쵸? 요게 완벽한 동의어입니다. 이것도 만족시키다 의 뜻이 있어요. 자, 1번 요정도 하면 되겠죠? 자, 2번 보시면은 자, but 그러나 우리는 must not forget 그쵸? 잊지 말아야 한대요. 자, 이 forget의 목적으로 대절이 이렇게 온거죠? 예, 이 전체가 지금 다 forget의 목적절로 온겁니다. 대절이 자,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뭡니까? reforms 이게 개혁이죠? 개혁 개혁들이 may deliver 딜리버예요. 딜리버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배달하다 의 뜻도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가 구원하다 의 뜻이 있습니다. 구원하다 그리고 잘 안 쓰이긴 한데 얘가 분만하다 의 뜻도 있어요. 분만하다 예, 요거는 아마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서는 구원하다 로 쓰인 거예요. 자, 이 개혁들이 그쵸? 개혁들이 구원할 수 있대요. 누구를? 사람들이죠. 이게 man이라고 써갖고 남성의 복수 형태로 보이지만 물론 지금은 이렇게 안 쓰는데 men 하면 이게 people이에요. people 이게 옛날 영어여갖고 지금 이걸 남성의 복수 형태로서 사람들을 쓴 건데 이게 남자만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혁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대요. 자, 뭐로부터? from one set of evils 바로 어떤 한 일련의 악들이죠. 악들 일련의 악들로부터 일단의 악들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only to가 나왔죠. only to는 제가 결과용법이었고 뭐와 같다? but과 같다 그랬죠. but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일단의 악들로부터 사람을 구원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을 어디로 또 이끌고 들어가요? 악으로 어떤 악입니까? 또 다른 종류의 악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이게 되셨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3번 보시면 He was disappointed 그가 어땠습니까? 실망을 했죠.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감정의 원인이죠. 뭐 해서 실망스러운 거예요? find 했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거죠. 뭘 find 했을까요? 대절을 발견하거나 알아차리게 된 거죠. 그쵸? 대절의 내용 보시면 no one 누구도 was waiting 기다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누구를 for him 그를요. 어디에서? 공항에서 누구도 공항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disappointed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는 기대했었대요. 헤드피피죠. 기대했었어요. 뭐 하기를? to be warmly received 리시브가 여러분 받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얘가 환영하다 이 뜻도 있어요. 환영하다 웰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게 be received 수동태니까 환영 받기를 기대했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in this country 이 나라에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따뜻하게 환영 받기를 기대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헤드 다음에 이렇게 expected 같이 기대를 나타내는 거 있죠. 기대 뭐 expected 라던가 아니면 헤드 다음에 호프드라던가 그렇죠? 뭔가 기대하고 뭔가 기대하고 희망한다는 내용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이거는요 이루지 못한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뜻하게 환영 받기를 기대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까지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헤드 피피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올 때 자 그리고 4번 보시면 매년이죠. 매년 thousands of books니까 수천 권의 책들이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아 퍼블리시드 에요. 그렇죠? 출간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투어택트 한대요. 어택트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를 끌어당기는 거죠. 그렇죠? 뭐를 끌어당겨요? 모멘터리 어텐션이니까 아주 잠깐의 순간적인 그러한 관심 주목 주의 이런 것들을 끌어당겨요. 그렇지만 언니 투저 또 보시죠? 사라져버린대요. 그러니까 잠깐의 주의는 끌지만 사라져버린대요. 그렇죠? 네 아주 서서히 점진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뭐로부터? 프롬더 셜브스니까 그 책장 선반이죠. 거기에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또 어디에 사라져버립니까? 바로 독자들의 마음으로부터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매년 수천권의 책들이 출간되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 중 대부분이 바로 잠깐의 그러한 주목은 끌어들이지만 하지만 점진적으로 책장과 독자들의 마음에서 사라져버리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온리투가 나온 겁니다. 결과용법 그 다음에 이제 5번 6번 또 살펴볼게요. 5번 보시면 The first fall of snow 그러니까 첫눈이죠. 눈이 첫 번째로 내리는 걸 말하는 거죠. 첫눈이 이즈가 동사고 여기 보시면 나론이 나오죠. 나론이 나오고 벗 올소인데 올소는 생략이 된 겁니다. 이 첫눈 내리는 것이 어떤 하나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첫눈 내리는 것은 그 첫눈 내리는 것은 뭐예요? 아주 마술적인 사건이기도 하대요. 자 너는 go to bed 잠자러 가죠? 그런데 잠자러 가는데 어디에서 잠자러 가요? In one kind of world 어떤 한 종류의 세상에서 잠들어 가요. 그렇죠? 잠들러 갑니다. 어떤 한 종류의 한 종류의 세상에서 잠자러 가고 그리고 깨는 거죠. wake up 다음에 투부정사 이것도 결과용법입니다. 무의지동사 일어나 보니 이렇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한 종류의 세상에서 잠자러 가서 일어나 보니 발견하게 된 거죠. 스스로를 어디에서 또 다른 종류의 또 다른 매우 다른 종류의 바로 여기 뒤에는 kind of world 가 승략됐다고 보면 되겠죠. 또 다른 매우 다른 종류의 세상에서 너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눈이라는 것은 자기 전에는 세상이 하얗지 않았어요. 세상이 그냥 깜깜하기만 했고 눈이 전혀 없는 그러한 어떤 종류의 세상이었죠. 그 세상에서 잠자러 갔는데 첫눈이 내리고 나면 마치 마법같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완전히 하얗게 변하게 된 것을 알게 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술과 같은 사건이다. 첫눈 내리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He tried one experiment 니까 그 다음에 after another 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험하고 그 이후에 또 한 실험하고 그러니까 그는 실험을 계속적으로 지금 시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One experiment after another experiment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하나의 실험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시험이 있고 그런 시험을 반복적으로 tried 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He failed 실패했죠. Again and again 실험을 계속 했어요. 그런데 계속 다시 반복적으로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From which failed 그 각각의 실패로부터 He learned 배웠대요. 뭐를? Something new 새로운 무언가를 배웠죠. Something은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죠. 새로운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Man 이거 남자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죠. Raft at him 그를 비웃었고 뭐라고 비웃었냐면 Ridiculous죠. 그렇죠? 이게 어리석다 바보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 투부정사도 뭐예요? 이것도 판단의 근거가 되겠죠. 얼마나 어리석으냐라고 그들이 말했어요. 뭐 하다니 생각하다니 얼마나 어리석으냐 뭘 생각합니까? 대절을 생각하죠? 바로 스팀 스팀은 증기 같은 거 그런 거죠. 그것이 Can be made to run 이 머시너리 런 머시너리 뭐예요? 머시너리는 기계죠. 기계를 런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를 작동시키는 거죠. 그렇죠? 스팀이 기계를 작동시키기 시키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How ridiculous 너무나도 바보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문장은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원래 여러분 이게 지금 수동태로 되어 있는 능동태일 때는 뭐였냐면 이 메이크 다음에 뒤에 목적어 그렇죠? 목적어는 여기에서 스팀이었을 것 스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사 원형 런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런 머시너리 이런 문장이었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메이크 목적어 동사 원형 이런 문장이었는데 그런데 얘를 수동태로 쓰게 되면 목적어를 앞으로 옮기잖아요. 얘를 앞으로 옮기게 되면 스팀이 앞으로 가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동사는 뭐가 돼요? 비 메이드가 되겠죠. 비 메이드가 되고 그 다음 런 머시너리가 그냥 내려오지 않고 수동태일 때는 투를 붙여서 내려가요. 투를 런 머시너리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 문장이에요. 여기서 투가 그래서 붙은 겁니다.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원래 문장은 이 스팀이 기계를 돌리게끔 해라 라는 그러한 느낌이었는데 근데 스팀이 그렇죠? 예 그 기계를 돌리게 될 수 있다. 예 여기 캔까지 넣어서 돌리게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스팀이 그 기계를 그 기계를 돌리게 될 수 있다. 그렇죠? 돌아가게 될 수 있다. 돌아가게 할 수 있다. 의역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라고 그들이 말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를 조롱한 거죠. 되셨습니까? 예 좀 긴데 우리 7번까지 하고 우리 이 다섯 번째 강의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드 읽으래요. 그런데 어떻게 읽습니까? 위드 목적어 목적보어 죠? 예 그래서 빨간색 펜슬을 어디에다가 둔 채로 너의 손에 둔 채로 읽으래요. 아시겠습니까? 자 위드는요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리고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형용사라던가 분사라던가 그리고 전치사구가 있습니다. 해석할 때는 목적어가 동사한 채로 목적어가 동사 하면서 목적어가 동사함에 따라 이 정도로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빨간색 볼펜이 너의 손에 있은 채로 읽어라 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리고 when you come across come across across 무슨 뜻이죠? come across 얘가 come across 는 우연히 만나다 자 우연히 만나다 우연히 만나다 의 뜻입니다. 자 meet by chance 에요 meet by chance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너가 우연히 만날 때 뭘 우연히 만나요? a suggestion 바로 한 제안이죠. 근데 어떤 제안이죠? 바로 너가 느끼기에 너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너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하나의 제안 그쵸? 우연히 만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주절이 나오는데 명령문으로 나오죠? 바로 밑줄을 그려요. 어디다가? 그 옆에다가 밑줄을 그려요.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동명사 주어져 마킹하고 언더라인 밑줄 치는 거 어디에? 책에다가 얘가 주어가 쓰인 거죠. 지금 책에다가 마킹을 하고 밑줄을 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 이때 이건 감옥적어네요. 얘는 이제 오형식이고 자 진목적어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죠. 투 리뷰 랩이 들리죠? 자 빠르게 복습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요? 더 재미있게 만들고 훨씬 더 쉽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요 이 가 목적어고 이게 진목적어죠. 됐죠? 예 그래서 빠르게 복습하는 것을 더욱 재미있고 훨씬 더 쉽게 만든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예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시거나 잘 이해 안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